우리 유아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아 네 고마워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 우리 친구들 여기 예꾸미가 나와있어요. 우리 예꾸미 인사해볼까요? 예꾸미 안녕!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우와 예꾸마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엄마랑 사순절 성경쓰기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예꾸미가 엄마랑 함께 사순절 성경쓰기 하고 있대요. 예꾸마 전도사님이 예꾸미 동책 봐도 될까요? 네! 우와 우리 친구들 예꾸미 노트에요. 예꾸미가 엄마랑 같이 사순절 성경쓰기 하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도 사순절 성경쓰기 하고 있나요? 아 네 하고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 엄마와 함께 성경쓰기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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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꾸미가 엄마랑 같이 사순절 성경쓰기 하고 있대요. 예꾸마 뭐하고 했니? 예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와 어쩐지 우리 예꾸미 머리도 예쁘게 빗고 옷도 예쁘게 입었구나. 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예꾸마 오늘 예배는 9시 11시 30분 2시 이렇게 3번 입단다. 꼭 기억해 주렴. 우리 유아부 친구들 오늘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은 반짝 귀는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